미세먼지 때는 창문을 닫는 게 좋다? 아니면 창문을 여는 게 좋다? 심지어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명확하게 답이 뭔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명확하게 답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로병원 약재팀 김영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봄철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호흡기 내과 허기영 교수님과 함께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 미세먼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호흡기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로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허기영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환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스크를 어떤 걸 껴야 하는지 호흡기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께서 맨날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명확하게 답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환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봄이 오면 황사에 미세먼지, 공기가 좋은 날이 드물잖아요. 이럴 때 미세먼지가 지수가 높은 날에 이럴 때 창문을 열어서 실내 환기를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창문을 닫는 게 나은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부분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명확하게 답이 뭔지 미세먼지 때는 창문을 닫는 게 좋다 아니면 창문을 여는 게 좋다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도 실내 환기는 반드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리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유해물질들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집안에서 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해서 환기를 하지 않고 창문을 닫고 있으면 오히려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서 여러분의 기관지에는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를 하거나 할 때 실내 오염물질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는 외부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 창문을 닫았더니 오히려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걸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스크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덴탈 마스크, 비말 마스크, 그리고 KF80, KF94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떤 걸 껴야 할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마스크도 원래 목적에 따라서 종류가 구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미세먼지 방지 목적으로는 코리아 필터, KF가 붙어있는 식약청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KF 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KF94를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KF 뒤에 숫자가 높을수록 이게 차단율이 높고 숨쉬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KF80이나 숨쉬기 좀 편한 비말 마스크 이런 걸 끼는 건 아예 효과가 없을까요? 네, 숨쉬기가 좀 많이 힘드시다면 효과는 좀 덜 할 수 있지만 KF80 마스크를 끼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식약청 인증을 받지 않은 다른 비말 마스크 같은 것들은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얇기 때문에 이걸 걸러주는 필터가 필요한데요. 시중에 유통되는 비말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들은 이런 필터가 없기 때문에 침방울이나 좀 큰 덩어리 먼지들만 막아줘서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KF80 이상은 껴야 한다는 것 이런 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봄이 오면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해는 꽃가루 피해서 외출을 자제해도 증상이 심할 때가 있고 또 어떤 해는 밖에 돌아다녀도 증상이 괜찮을 때도 있고 이게 매년 해마다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은 생각보다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봄철 꽃가루는 주로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나무 꽃가루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꽃가루, 즉 꽃가루의 알레르기 유발하는 물질 알러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알러젠이 공기에 날려서 흩어지는 거는 날씨, 특히 기온과 이산화탄소 증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물들의 성장이 촉진이 되는데요. 그래서 봄을 앞당기고 개화가 빨리 시작하게 돼서 꽃가루 농도가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강우량이 많아지면 공기 중에 꽃가루가 적어져서 꽃가루 농도가 낮아져서 이로 인한 알레르기 증상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봄비가 꽃가루를 제거한 때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그런 비는 꽃가루 농도를 더 높일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천둥, 번개가 뻑뻑 치게 되면 가라앉아 있던 꽃가루 입자들을 날리고 깨지게 되면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좀 더 공기 중에 더 많이 퍼지게 돼서 천식이나 비염 증상들을 좀 더 나빠지게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상 상황에 따라서 꽃가루 농도가 변화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알레르기 증상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런 알레르기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알레르기 증상은 여러 가지 장기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비염만 있으신 분들 어떤 분들은 비염과 결막염이 같이 있거나 따로 있으신 분들 천식이 생기시는 분들 여러 가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증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건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유발되는 원인 알레르기 물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일단은 필요하겠고요.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 아니면 피검사로 할 수 있는 마스트 검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검사를 시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아, 내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었구나 아니면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증상에 따른, 원인에 따른 약물 치료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먹는 항이스타민제를 많이 쓰겠고 그 다음에 부위에 따라서 비염이 있으시면 국소 스테로이드 코에다 뿌리는 약 그 다음에 천식이 있으시게 되면 천식 흡입기 여러 가지 종류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국소 치료제로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 코에 뿌리는 약 눈에 넣는 결막염에 쓰는 안약 그리고 흡입하는 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물 치료 외에도 본인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잘 파악하고 대처를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본인이 봄철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하신 경우 보시기에는 외출을 삼가하시거나 아니면 외출 시에 마스크나 선글라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서 적절하게 차단을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하신 경우에는 이불이나 베개를 자주 세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공기청정기나 페파필터를 사용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알레르기 증상 중에 흔한 개혁이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염은 대부분 알레르기 때문에 생긴 걸까요? 비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흔히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얘기하는 비염이 있고 그다음에 비알레르기성 비염도 있습니다. 비염이라고 해서 전부 다 알레르기성은 아니고 비염 증상이 있으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알레르기 검사, 피부 반응 검사나 마스트 검사에서 원인 알러젠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된 경우에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꽃가루같이 특정 계절에 원인 알러젠이 있는 경우에는 계절성 비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진먼지 진드기나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같은 동물 털에 의해서 사계절 내내 증상이 나타나시는 경우에는 통년성 비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뜨겁거나 매운 음식 먹을 때 갑자기 격렬한 운동할 때 맑은 콧물이 주룩주룩 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식사를 하시거나 뜨거운 거 드시거나 할 때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른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하고요. 큰 범주에서 보면 증상 자체는 일반적인 비염 증상과 같지만 알레르기 검사에서 특정 알러젠이 확인되지 않는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따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알레르기 비염은 완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네, 알레르기 비염은 관리하는 병이라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증상 조절을 위해서 항이스타민제나 항리코트리엔제, 코에 뿌리는 비강레스테로이드제 등 여러 가지 약물을 조합해서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물 치료를 하면서도 별로 효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거나 코막힘이나 콧물 같은 그런 증상들이 계속 지속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확실한 원인 알레르기가 확인된 경우에는 알레르기 면역치료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인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면역치료를 하는 방법이 매달 피아주사를 맞아서 알레르기 물질을 투약하는 방법 혹은 집에서 매일매일 설 하루 혀 밑으로 약을 투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인 알러젠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투여 방법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종류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치료 여부와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레르기 면역치료는 일단은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고 치료 기간은 최소한 3년 이상 권고를 하고 있어서 다니시는 병원에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면역치료를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봄철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세먼지 수치가 좋지 않아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해주시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꼭 착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은 처방 받으신 대로 꼭 복용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알레르기 때문에 매년 봄에 고생하고 계신다면 원인 알레르기 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알레르기 검사도 받아보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